수고하셨습니다. 맥도날드 배달 왔습니다. 맥도날드 배달 왔습니다. 어? 오빠. 오빠가 이거 질문했어? 진짜 오랜만이다. 오빠 여기 살았어? 웬일이야.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아니, 여기 오빠가 사는지 몰랐네. 맥도날드 물 흐름 세트 재단 상 오빠였어? 와, 근데 오빠가 지금 엄청 좋다. 원래 여기 살았었나? 그러고보니깐 이 근처에 살았다고 한 것 같기도 해. 너무 좋다. 여기 혼자 살아? 짠! 주문하신 불고기버거 배달 왔습니다. 무슨 불고기버거를 했을때? 불고기버거를 초등학생때 먹어보고 안 먹은 것 같은데. 콜라 강자튀김 그리고 주문하신 불고기버거 왔습니다. 근데 왜 불고기버거가 차갑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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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. 불고기버거 한개만 시켰어? 이걸로 배가 차? 하하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오르막길이야? 진짜 올라오는데 더워 죽을뻔했네. 하하.. 이런데 나를 배달시키더니 하하하하 나 이거 콜라 한입만 마셔도 될까?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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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빨대가 요새 목걸게 바뀌었어. 하하하하 빨대 있다고? 어디? 무슨 빨대를 저기에다 놨어? 뭐? 이상한 사람이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걸로 콜라 한 모금만 마실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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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stro student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다 내가 맨날 일만 하느라고 거기서 먹지도 못하거든 이러니까 이러는 동안은 못먹잖아 내가 감자튀김 진짜 좋아하는데 맨날 먹고싶어 오빠 배달 자주 시켜라 내가 맨날 와서 좀 놀다 갈게 어떻게 지냈어?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지? 옛날에는 그래도 다들 같이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맛있다 간장튀김 나? 나 여기서 일한지 얼마 안 됐어 이틀째야 이틀째야 이러니까 하기 싫다 근데 감자튀김은 맥도날드가 맛있어 그치? 불고기버거 나 진짜 애기 때 먹어보고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나 한번 열어서 봐도 돼? 똑같이 생겼네 이 냄새 두곡의 냄새 한입만 먹어봐도 된다고? 음 맛있어 음 이맛이야 아직 아기 때 먹던 이 맛 이래서 불고기버거를 시켜먹는거구나 너무 맛있다 먹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나 그냥 다 먹으라고? 진짜?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 다 먹을게 그러면 다리가 좀 아프니까 나 슈퍼에 올라가서 먹을게 아 다리야 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 살 것 같다 진작 이렇게 있을걸 음 맛있어 이래서 사람들이 불고기버거를 시켜먹는구나 이따 요새 어떻게 지네 하아 살 것 같다 음 나는 맨날 똑같아 이라고 집에 가서 자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음 이런날 밖에 나가서 놀아야되는데 오빠 여자친구 없어? 오늘 같은 날씨 좋은 날에 집에서 혼자 맥도날드 시켜먹나고 보니까 아직 여자친구 없는거 같은데 없다고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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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옛날에 맥도날드 진짜 많이 갔었는데 그치? 그때 오빠가 나 좋아한다고 고백도 했었잖아 근데 나도 사실 그때 오빠한테... 어떡해 나 주문 엄청 빌렸다 혼나겠다 나 빨리 가야겠어 갈게 알았지? 또 주문해 나한테 내가 맨날 줄게 근데 우리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자주 만났던거 배웠나? 그때 진짜 맥도날드 많이 먹었는데 그때 오빠가 나한테 나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사실 나도 그때... 헉! 지금 몇시야? 어떡해 나 여기 너무 오래 있었나봐 나 일하러 가야되는데 난리났어 지금 왜 말을 안했어 나한테 이렇게 오래 했었다고 나 가야돼 어떡했었네 나 씹어 뭐 안했었네 어떡해 부모님 나은 겁이 안쎈어 이 아침은 아침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